SK이노베이션이 업황 악화 속에서 주요 자회사 3곳의 CEO 인사를 조기에 단행했습니다. 유가와 정제마진 하락으로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며, 이로 인해 재무구조 역시 악화된 상황에서 조직 쇄신과 재무구조 개선을 목표로 새로운 리더십을 세운 것입니다. 올 3분기 SK이노베이션의 영업소닉은 전년 동기 대비 약 1조 9천억 원 감소한 3,588억 원의 적자가 예상됩니다. 이는 유가 하락으로 인한 대규모 재고평가 손실과 휘발유 수요 부진에 따른 정제마진 감소가 주요 원인입니다. 재무구조도 악화되어 유동부채는 29조 7,430억 원에 달하며, 이자 비용과 환율 변동으로 인한 외환차손 등 금융원가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 이를 감당할 현금성 자산은 13조 1,536억 원으로 넉넉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금 흐름도 좋지 않습니다. 이미 SK이노베이션은 수년간 은행 차입 등 재무활동을 통해 대규모 자금을 유입해온 바 있습니다. 특히 2022년부터는 자본적 지출 규모가 6조 원을 넘어서면서, 인여 현금 흐름 또한 6조 원 이상의 적자가 났습니다. 이로 인해 회사는 2022년 10조 원, 지난해에는 9조 원이 넘는 자금을 재무활동을 통해 유입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인사에서는 SK에너지, SK지오센트릭, SKIE테크놀로지의 사장직을 교체했습니다. 3명의 자회사 사장 모두 기술 및 현장 경험이 풍부한 이공계 출신 전문가들로 구성되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들이 현장 지식을 통해 운영 효율성과 재무 개선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들이 경영 전문가가 아닌 엔지니어 출신이라는 점에서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SK이노베이션 측은 정유화학 업계는 현장에서의 비용 절감과 운영 최적화가 중요해 기술 전문가를 선임하는 것이 효과적 이라고 밝혔습니다. 업계 관계자들 또한 기술적 경험이 풍부한 인사들의 선임이 회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적절한 선택이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기술적 경험이 풍부한 인사들의 선임은